이 강연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경율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화로 한 번 인터뷰했고 그때 독감이 굉장히 심하셨었는데도 그리고 큰 이슈가 많고 참여연대에서 가장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전투력 있게 요즘 잘 싸우시기 때문에 그 선봉에 우리 김 집행위원장께서 계시고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요즘 회계사들이 또 특히 바쁠 철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 우리 흔히들 삼바, 삼바 이렇게 말하는데 검찰이 상당히 야무지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종착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동안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몇 번이나 짚어봤습니다만 이를테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삼성바이오, 삼성에피스 그리고 그 자회사 등등에서 회사 바닥을 뜯어내고 서버를 감췄다. 그 말은 무언가 그 안에 있는데 완전 폐기하기에는 뭔가 좀 있고 고존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정말 100% 인멸하려고 하면 맛만 먹었으면 불태우거나 뭐라 하거나 했을 텐데 그런 짓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비교적 하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 집에다가 뭘 은닉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봐서는 감춰야 할,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감춰야 할 그 맛이 있다. 그 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김 집행위원장님, 뭘 감추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 측의 사과문, 이걸 보면 증거인멸은 인정한다. 증거인멸은 있으되 회계 분식에 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또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퉈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면 무언가 가리킨 것을 인멸했을 테고 그건 곧바로 본인들이 은익했던, 은폐했던, 파묻었던 그 증거라는 게 JY, 합병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이제 어떤 비실명의 프로젝트까지도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곧 가리키는 게 승계와 합병 이런 것들 아닌가. JY가 아시겠지만 이재용.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을 뜻하는 것이고 직원들 컴퓨터 이런 거를 검색할 때도 몇 가지 검색어에 JY, 승계 이런 단어를 넣어서 그게 그 글자가 들어있는 문서는 모두 폐기하고 그걸 다시 이제 검찰들은 복구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단어가 포함된 뉴스들은 이제 매일 수시로 좀 검색을 하는 편인데요. 어제 저녁부터 올라오는 소식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단독 마크를 달고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이 임박했다. 곧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기 위해선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미 검찰이 확보한 상태일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요. 그냥 검찰이 아이고 뭐 오랜만이고 날도 더운데 상견례 한번 하자고 부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모든 수사를 상당히 오랫도록 해왔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건 정현호인가요? 그 뭐 삼성연자 미래전략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재용 씨와는 같이 하버드대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했고. 네. 자 그리고 그 정현호 씨도 지금 불러서 꽤 긴 시간 조사를. 소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른바 정현호 사장은 이재용 바로 턱 밑에 있다. 그래서 뭐 별명도 턱 위라든가 턱 밑이라든가 그렇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오른팔이니까 더 이상 검찰에서 부를 사람은 이제 이재용 씨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우리 이제 김 집행위원장께서는 회계 전문가이시고 참여연대에서 아주 쭉 일을 해오시지만 제가 법조를 출입해본 바로는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로 그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하도 신기해서 법조 출입의 귀신이라고 할 만한 제 선배한테도 물어봤고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그런데 자기들 기억에는 한 건도 없답니다. 삼성. 이번에 사과문을 낸 거. 삼성뿐만 아니라 어디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기소도 안 됐잖아요. 기소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수사 중인데 사과문을 쓰는 거야. 그 말은 정말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무언가 급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증거인멸을 시인한 거. 거기에서 선긋고 끝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삼성 안팎에 보낸 게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있던데 삼바 문제를 가장 일선에서 오랫동안 쭉 워치하고 소송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동안 많은 팩트 제공하신 참여연대 측에서는 그 사과문에 담긴 뜻. 무어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사과문에 담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간을 잇고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과문에 고지곳대로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사과문을 몇 개의 언론들이 보수 언론과 경제의식들이 또 그대로 해석을 해 줬습니다. 해석한 내용이 뭐냐면 증거인멸은 인정하되 회계 분식은 논란 중이다. 회계 분식에 관한 아무것도 드러난 사실이 없다. 맞습니까? 그런 식의 워딩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길라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경제의식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런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게 사실이냐는 의미로 물어보신다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사실 검찰에서 이 물꼬를 튼 게 증거인멸의 물꼬, 증거인멸의 물꼬라고 하면 인멸된 증거를 복구해내고 이렇게 새로 살려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약 3주 전쯤이거든요. 22일 전쯤. 최초의 그런 검찰에서 물꼬를 터던 게 뭐냐면 이제까지 회계법인들의 진술들을 회계법인 스스로 지금 뒤엎었고요. 맨 처음에는. 모두 다 처음에 회계사들, 회계법인들이 우리 몰랐다. 2014년 이전에 콜옵션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 공시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아서 공시하지 않았다 했다가 이제 말을 바꿨죠. 우리 전혀 몰랐다. 삼성이 은폐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것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지만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부채를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콜옵션을 평가한 보고서들이 있어 왔고 또 하나 이제 있는 보고서를 은폐하고 새로 이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냈냐면 10만 원, 40만 원 심지어는 무료로 국내 굴지의 신용정보회사에게 문구를 삼성 측이 만들어주고서 이대로 작성해와라. 하는 게 이제 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10만 원, 40만 원. 10만 원, 40만 원이요. 회계사들이 이 콜옵션 부채 평가,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의 어떤 공정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가치 평가, 기업 가치 평가의 공정가라고 하면 되게 최소한 1억 안팎 이 정도 보거든요. 그걸 이제 10만 원, 40만 원에 한 거죠. 그걸 이제 허위로 만들어서 이제 증선위에 이렇게 제출을 했던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이 불과 이제 3주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 3주 전쯤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리셋시켜버리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계 분식에 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 후와무치한 것이고. 그렇죠. 3주일 사이에 그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디테일한 건 잘 알지 못했고 아마 이제 회계사분들이거나 회계 업무에 밝으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보통의 신문 기사가 작정하고 백서를 쓰듯이 꼼꼼히 쓰지 않는 한은 그런 것을 잘 기사에 넣지도 않고 넣어도 특별히 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죠. 자, 아까 오로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이름만 언급하셨는데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죠. 이런 겁니다. 이제 오로라 프로젝트는 역시 이제 옵션과 관계된 사항인데요. 바이오에피스,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만든 데 있어서 삼성은 이제 자본 있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이제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바이오젠사를 끌어들였고요. 이제 막대한 이제 저가의 옵션을 뿌린 거죠. 바이오젠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할 거고요. 그러니까 싸게 받았다가 올라가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오로라 프로젝트는 그겁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 일가가 이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면 이제 그. 그걸 받아와야죠. 그렇죠. 다시 이제 대사기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야 자기께 되니까. 그렇죠. 자기 지분이 늘어나니까. 그 프로젝트입니다. 바이오젠이 내놓은 거를 어떤 엉뚱한 다른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가버리면. 맞습니다. 그 사람 지분으로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용 씨가 이 회사를 이렇게 대주주가 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배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엉뚱한 미국의 일태면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그렇죠. 바이오젠에서 콜옵션 행사에서 지금 나에게 팔겠다. 네. 100원짜리였는데 한 2천 원쯤 갔으니까 나 일태미예요. 예를 들자면. 네. 20배쯤 이득이 났으니까 나 이면 이 일을 취해야겠다 하고 2천 원에 내놓았는데 누가 덜컥 하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지분 재메입 프로젝트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처음에 스타고옵션에 콜옵션 권리를 줄 때 다 이면에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산다. 이른바 바이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오로라 프로젝트였고 이것들이 지금 검찰이 최종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거의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완성되어지면서 이걸 포착하면서 검찰에서는 전체 큰 그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다 됩니다. 본인만 괜찮으시면. 한 달 전쯤부터 이렇게 저도 이제 기자분들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미 검찰은 삼성이 옴삭달싹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증거들을 모두 다 하고 있다.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서류들을 접촉한 게 3주 전 정도부터인데요. 약 한 달 전쯤에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삼성은 이제 옴삭달싹 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자신감 아닌가. 사실 천하의 삼성인데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 뒤집힐 수 있고 하는 건데. 너무 자신만 간에 하는 거 아닌가. 과도한 자신감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에 한 번 나온 뉴스인데 통쾌한 소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김 현장이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리하고 있는데.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 빠져라 이렇게 했었고. 실제 못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법률 전문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그와 같이 법률 대리인들의 변호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없는데 워낙 큰 죄를 저질러서. 이 증거 조작 증거인멸에 같이 합세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해서. 김 현장도 조력 내지는 방조 내지는 같이 한 게 뚜렷하니까. 언론 보도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들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너희들 만약에 계속 이른바 변호권의 이름으로 삼성 측과 들어와서 옆에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면. 어떤 이렇게 증거인멸. 중범관계가 될 수도 있다. 하겠다. 응징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김 현장은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실제 같이 방에 못 들어가고 변호권을 행사하지 못한.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수사받는 공간에 같이 들어가지 못. 즉 입회를 스스로 철회할 만큼. 그렇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고. 그렇습니다. 그걸 검찰이 딱 움켜쥐었고. 계속 간교하게 김 현장의 이름을 빌어서 뭐라고 말하고 하려 하니. 정 이럴 것 같으면 당신들도 혼난다. 역시 법조 출신이시라 정확히 파악하시네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거야말로. 빠졌습니다. 김 현장이 꼬리를 내렸다는 건 보통이에요. 제가 왜 이걸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호기심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것은 삼성이 옴삭달싹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삼성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런 틈을 만들어내려고 가진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틈 없습니다. 투자를 몇백조를 한다느니 고용을 한다느니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어서 시장 다변화 이런 건 다 지금 잘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 권한은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지 않냐. 그리고 명확하다. 회계 분식 승계에 관한 한은 앞뒤 전체적으로 짜여진 증거가 이미 완성됐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한다는 것으로도 유명한. 그만큼 일 처리가 꼼꼼하시기로 유명한 김경률 집행위원장이신데. 과찬이십니다. 그건 정평이 나있으니까. 그래서 또 참여연대를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이끌고 잘 가신다는 것도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 모시는 데도 어려웠지만 지금 말씀 도중에 삼성이 꼼짝달싹 못할 즉 빼박 증거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재용과 동일어겠죠. 여기서의 삼성은.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은 추론으로만 우리가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검찰의 종합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기속가 되겠지만 그리고 공소장에 많은 게 드러나겠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담당 검사 빼고는 아마 국내에서 제일 전문가이신데 왜냐하면 회계사이시기도 하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도 쭉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씨가 불법 승계라는 게 지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불법 승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률적으로 확인이 돼서 기소가 되고 유죄로 판명이 나면 이재용 씨의 삼성 내의 지위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이재용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검찰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상당히 깊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구삼성물산의 어떤 이사로서의 이재용 씨에 대해 배임 혐의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는 어떤 형법상으로도 상당한 죄질이 무거워서 상당히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크고 그래서 특정 재벌을 촛불혁명 이후로 사람들의 원성이 많이 모아지기도 했으니 특정 재벌을 이 기회에 한번 손 봐주자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 그냥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 체계 내에서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이 되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어 했던 것은 여지 것은 물론 쌈바 사태가 이렇게 크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농단 사건에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재용 씨가 무언가 제3제 뇌물죄로 역기게 돼서 지금 대법원 최종 심결을 앞두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빠르면 7월 또는 8월 년에는 나올 거다 하는데 그 건 최순실 씨에게 돈을 우회적으로 편의와 금액을 제공한 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다. 그렇죠. 이게 인정된다면 이번에 쌈바와 바이오 에피스와 지분 관계 그리고 승계 문제 이 둘이 별개의 것은 아니죠. 아니죠. 면접히 연관되어져 있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최순실 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재판과 이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분식 이건 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다 지금 연쇄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뭔가 좀 편의를 기대한다라는 포괄적인 메시지를 준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를 뒤에서 조물락조물락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최순실에게는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환심을 사고 분명한 뇌물을 제공한 것 그렇습니다. 회사 돈으로. 그다음에 뭐 MB한테 뭐 소송 대납 지금 이런 건 별 분하지도 않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불법 승계가 확인이 돼서 유죄 판단을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회장 자리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법적 지위를 잃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법률 개정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이제 횡령 배임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확정된 자는 이제 기업의 이사 자리 임원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물론이고 이사 자체가 될 수 없다. 사내 이사가. 그렇다고 해도 뭐 뒤에서 또 무슨 실 달린 인형처럼 뭘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최우수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한국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면 그런 사람들은 경영에서 축출되는 게. 그래야죠. 그렇죠. 회냉법으로. 네.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고요. 보시기에 삼바 사태 최순실 모녀에게 돈을 줬던 그 건은 일단 젖혀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그 건. 그 다음에 제1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형편없이 터무니없게 불균형하게 책정된 합병 비율.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은 그 과정에서의 역할. 당시에는 결국 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 뭐 거기서는 또 스튜어드십 코드인가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자기 할 일을 했던데. 일단 국민연금도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참여연대가 이번 주 월요일경이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일이 이 정도 되어졌으면 국민연금은 지금쯤에는 손해본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작에 제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어디를 상대로요? 이재용을 상대로 해서 이재용 일가를 상대로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부당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었으므로 손해액에 대해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가 어떤 청원, 국민청원을 하고 있냐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좀 소송을 해라 하는. 국민연금이 빨리 소송을 나서라 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지금 나서고 있고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집행위원장께서 청원을 내고 있는데 그건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그리고 실효를 거두기 위한 청원이군요. 그냥 규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 말씀으로는 진리가 없는 소송이다. 그러니까 빨리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일단 국민청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성격이 그냥 화풀이성 또는 알리기 위한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 행위에 대한 법률적 기소를 촉구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 그리고 삼성 같은 몇몇의 폭거가 횡행하는 사회에 더 이상 나와 우리 아이들을 살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서명에 참여하는 게 첫걸음이 되겠죠. 물론 아직 공식적인 기소 전이고 검찰의 수사 발표가 확정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정보도 많으실 테고 관련 법률 지식을 포함해서 쭉 그동안 해온 걸로 봐서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리라고 전망하시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내지는 8월에 있을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이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재판은 이제 반드시 파악이 환성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약간 농담처럼 말씀하듯이 이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와 연관되지 않다는 것. 승계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2심 재판관밖에 2심 판사밖에 모른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요. 그와 같은 이제 2심 판결은 파기환성되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1심에서는 해서 구속이 됐는데 2심 판사가 풀어준 거죠. 그렇죠. 승계와 아무리 봐도 승계와 연관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할 건데. 증거 불충분해가지고 풀어줬는데 파기환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파기환성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이제 계획 단계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는 이제 실행할 건데요. 과거 삼성물산 주주분들 이분들을 모아서 또 이제 소송을 할 겁니다. 이 이재용 부회장은 저희가 추정키로 아주 확실한 증거들로만 모았을 때 추정컨대 약 2조에서 3조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편치하였거든요. 그 부당한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본 사람이 있고 그만큼의 손해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본 분들을 모아서 소송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한 핵을 그을 수 있는 소액 주주들과 이런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들, 이의 관계자들이 자본주의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이제 한 발자국을 그럴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순간을 통과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용 씨가 거둔 것으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계산해도 적게 잡아도 2조 내지 3조 부당이득 있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세금 한 푼 안 냈었겠죠. 그렇죠. 들으셨죠? 제가 어제 갑자기 청을 들여서 개인적으로도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공중판이 뭐니에서도 하도 찾는 데가 많아서. 그런데 어제 제가 긴급하게 SOS를 찾고. 국민TV와의 연대감 때문에 나와주신 걸로 알고 고마움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이 검찰 수사에서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종합적 코멘트와 함께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